Q!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스뱅피아스 클레입니다 여기도 우리의 새로운 싱글 다켓 촬영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 나한테 반하지마 반할 것 같은데 그럼 이만 저희 다음 기대해주시고요 어머 이게 뭐지? 아니야 나는 심장 따롱해 이거 나도 따롱해 난 정말 어쩔 수 없나 봐 1, 2, 3 이 꺼진 방 칫도 위에 나 홀로 내 별명은 마녀 솔로 배우배로 봐 하면서도 나를 숨기진 컨셉을 떠도 친구들은 말해 cool girl 하지만 내 본 모습은 감추는 girl 오늘도 난 몰래 가면 있어 방안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새 얼굴 앞에서 소자씨 무너지는 자존심 진짜 잘 나왔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 지니언니 너무 잘 찍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와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기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어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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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이렇게 막 만드시면 어떡해요 누구세요 다 아 벚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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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야 되고 갓 태어나서 되게 어려보이려 하고 가 태어나서 되게 어려 보여요 새 얼굴 앞에서 소자씨 무너지는 자존심 난 참 예쁘다 정말로 잘났다 아무런 조용없는 혼자 าย같은 나랑 사귤래 안 살면 500원 500원 가져주세요 어떡해요 슬프다. 내 반지. 아, 그리고 I like this이랑 머리가 다를 거예요.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잘랐어요. 머리 자를 거 같으냐? 다 떨어졌어. 다 떨어졌어. 다 떨어졌어. 난 참 예쁘다. 정말로 잘랐다. 아무런 소용없는 봉장만. I'm falling down. I'm falling down. 다 떨어졌어. 가염없이 눈물만. 다 떨어졌어. 다 떨어졌어. 나를 찌르는 진실. 난 안 예뻐.